코리 아랍 마라야밧 코리 아랍 마라야밧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여기 밴드를 붙인 이유는 제가 면도하다가 베여가지고 피가 나고 있어서 붙여놨습니다 말할 때 좀 불편하네 입이 다 안 벌려집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여배우 리액션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번 영상에서 죄송합니다 이집트 분이 아닌 사람이 많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에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액트리스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첫번째 아드 아드라는 분인데 음.. 이분이죠 아.. 나이가 좀 있으시네 음... 오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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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쁘네 이런거 보니까 약간 귀여운 얼굴이죠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귀여운 누나 자 두번째 디나 시하비 디나 시하비 되게 느낌있다 그녀만의 느낌 되게 이마가 이쁘시네요 여기도 이마가 이쁘시고 이마가 이쁘신데 요 가린 사진 요거 가 더 이쁘네요 되게 이.. 의상이 잘 어울립니다 자 세번째 파티마 알바나위 음 음 와 눈 색깔 와 한국에는 이런 눈이 진짜 찾아보게 거의 없죠 아 아예 없죠 갈색 검은색 뭐 좀 특이하다 싶으면 노란색 이정돈데 와 눈 색깔이 와 와 와 이쁜데 머리 묶은거 되게 이쁘네요 오오 되게 이쁘게 인스타를 꾸메다 보셨네요 영어를 되게 잘 하시네요 좀 똑똑해 보이시더라 똑똑한 누나 자 네번째 린 압둘라 이건 왜 안 떠 오 이거 점이네 오 점이 매력적인구나 되게 무섭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무섭게 생겼습니다 뭐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한건가 아 이누나 전통의상 되게 잘 어울린다 강한누나 다섯번째 힌드모하메드 다섯번째 힌드모하메드 이 누나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되게 이쁜데 여기에 구글에 힌드모하메드를 쳤는데 여기 뭐 애기가 나오고 이거 이 누나 아닌거 같은데 이 분도 아니죠 아 정말 이 분도 아니죠 정말 헷갈립니다 시원시원하게 생겼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제가 또 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누나는 시원한 누나 여섯번째 누나 네르민 네르민 모센 아 되게 와 눈이 눈이 이렇게 크나 사람이 야 여기 한 둘 셋 네네 와 눈이 뭐 얼굴에 한 3분의 1이라 해도 와우 와우 제가 좋아하는 눈 을 가졌습니다 음 음 아 솔직히 이 그림보단 누나 얼굴이 낫다 와 눈이 진짜 너무 크다 누나 시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커가지고 포크아이 누나 ㅎㅎㅎㅎ ㅎㅎㅎㅎ 자 일곱번째 아실 오므란 분노 어, 이 누나... 그 누나인데? Если Wonder 제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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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순이 노래 나온.. 제가 달래 줬죠? 울지 말라고? 아유.. 그 누나구나 아 usedyese 아.. 되게.. 속도 kalatzin 되게 한국인들이 좋아할 얼굴 한국인들이 좋아하... 오오~~~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할 얼굴이네 오~~ 음~~ 이뿌다 아.. 이 옷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누나는.. 아.. 울지마 누나 여덟번째, 아이샤 하트 와.. 모델인가? 와.. 오오.. 와.. 오오? 되게.. 잘생겼네요? 아, 저도 이 머리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누나 머리 와.. 되게.. 이쁜데 잘생겼다 크.. 이쁘죠? 되게 잘생겼죠? 이 사진은? 이쁘죠? 이 사진은? 이 사진도 이쁘고 이 사진 되게 잘생겼죠? 뭐야 이.. 이누나 혹시.. 동생인가? 남동생? 정말 매력이 넘친 누나구만 아 웃을 때 이거.. 웃을 때 너무 귀엽죠? 오늘의 베스트 누나! 저는 아이샤하트 누나 다잉 아 이 느낌 좋다 자 오늘의 제일 베스트는 아이샤하트 누나 모두 다 이쁘지만 그래도 제 타입에 가까웠던 아이샤하트 누나 오늘 이 8명은 다 사우디아라비아 영화배우 맞겠죠? 구글에서 찾았는데 그래도 예 여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여배우 리액션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다항 와다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